고유의 노이신 아기 예수께 남아세로 경배하나 우리 위해 오신 주 예수님께 무엇으로 경배하나 우리 위해 오신 아기 예수께 남아세로 성기나 우리 위해 오신 주 예수님께 무엇으로 경배하나 찬양해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내 정성 나여 찬양 온 맘 다해 찬양해 깊은 바다를 채우시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네 찬양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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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해 할렐루야 내 정성 나여 찬양 온 맘 다해 찬양해 온 맘 다해 찬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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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